어, 3일 차요. 결혼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와, 근데 진짜 별장 온 것 같다, 별장 온 것 같아. 어? 여기가 어디야? 선다비 씨 집이 아닌데? 월, 화, 수, 목, 금은 우리 집에서 지내고 토, 일, 월은 오빠네 집에서 지내는 걸로 합의를 받습니다. 아... 규혁 시내구나. 이규혁 씨 집이죠. 아, 별래. 네, 별래. 아, 이규혁 씨 어떤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네. 정말 메달이랑 저런 게 너무 많다. 음... 와, 멋있다. 되게 다 메달이더라고요. 되게... 작품처럼 해 놓으셨네요. 아, 운동기구부터 해서 잘 해 놨네. 이분도 정리 정돈에 뛰어나죠, 규혁 씨도. 오빠도 좋아해요. 어,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키스웨프 나게. 아, 키스웨프 나게. 아니, 처음 만났어. 여기서 처음 만났죠. 블랙을 많이 쓰셨네. 아, 좌상해. 아, 트로피야. 아, 트로피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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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나다. 약간 약간 추후한 느낌이 나는데요? 여행원. 여행원. 진짜 여행원 느낌이야. 아, 이분도 깔끔하네. 아유, 남자들이 더 깔끔해, 이러고 보면. 여행원. 여기도 정리가 짐이 많은데 정리를 굉장히 잘 해 놨네요. 아, 진짜. 직접 지었다고 했죠? 지었어요, 지었어요. 지으셨다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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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